오늘 만날 분은 여기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어? 저긴가 보다. 어? 안녕하세요. 평일엔 대학 교수. 주말엔 책방 주인이 된다는 사회학자. 적자 나는 책방에서 현실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저기 신문 기사보다 더 젊어 보이세요. 마스크 써서요? 아 마스크 써서요. 첫전이 너무 예뻐요. 책방을 지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첫전이 저희 부모님을 기억하는 공간이 있어요. 뒤에도 부모님의 사진이 있어요. 아! 아버님, 어머님. 근데 교수님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니까 요즘 20대 남자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남자들은 어때요? 20대 남자들은 어떤지 궁금해요. 제가 최근에 발견했던 일 중에서 가장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사진 하나 올렸어요. 근데 남학생들끼리만 어디로 놀러 간 거예요. 여름방학 때.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물어봤어요. 왜 남자들끼리만 갈 수 있을까요? 왜요? 왜 그랬대요? 물어봤더니 되게 짧은 대답을 했어요. 뭐라 그래요? 불이 편해서요. 남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겪는 느낌들은 예전에 제가 대학을 가서 남자로서 느꼈던 경험과는 굉장히 다른 것들이 있구나. 학생회장은 다 여학생들이 하고 여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여학생들이 다 의견도 주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밀리는 그런가 보죠.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졸업할 때 수석 졸업이 대부분 남자였는데 이제는 다 여자예요. 그래서 저희 교수들 사이에서도 여학생이 수석 졸업을 하는 건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가끔 남자가 수석을 하면 이번에 수석이 남자라며 신기하네? 거꾸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변했죠. 이 시대 젊은 여성들이 보여주는 성취와 도전이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아들들에게는 불편하다니 그래도 좀 더 멀리 봐주면 안 될까요? 남자가 바라보는 세상과 여자가 바라보는 세상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가 바라보는 세상이 좀 같으면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보고 공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여자가 생각하는 것과 남자가 생각하는 현실 인식에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제가 그런 관련된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 있더라? 이게 이제 20대 남자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남성차별 문제 심각한가라는 질문에 여자는 매우 심각하다 5.4% 20대 남자는 매우 심각하다라고 30.5% 그리고 대체로 심각하다까지 합치면 68.7% 남녀 간의 취업 기회에 대해서도 20대 여자와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는데 20대 남자들만 남성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볼 수 없는 인식입니다.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20대 여자는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보지만 20대 남자는 남성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절대적 의견입니다. 매우 불리하다는 인식도 적지 않습니다. 진짜 그 남자와 여자를 생각하는 차이가 정말 크네요. 그러니까 갈등이 왜 발생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점에 한번 주목해보고 싶어요. 차별받고 있거나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지배적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이게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가 여자들은 더 빠른 거예요. 그거 더 절실하죠. 남자 입장에선 절실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살면서 남자이니까 남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접을 받는 경험은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남자이기 때문에 밤길을 거닐면서 어떤 성폭력에 대한 위험을 느낀다든가 낯선 사람과 엘리베이터 안에 탔을 때 밤 늦게 그때 어떤 공포를 느낀다든가 그런 건 저는 살면서 거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런 건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생각을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꽤 느리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자가 훨씬 더 빨리 변했어요. 그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혹시 아시죠? 그 후속으로 나온 게 거울 나라의 엘리스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레드퀸, 붉은 여왕이 나오는데 엘리스하고 이제 붉은 여왕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막 열심히 걸어요. 걸었으면 공간 이동을 했으니까 주변이 바뀌었어야 되잖아요. 안 바뀐 거예요. 막 열심히 걸었는데 우리가 그런 걸 레드퀸 효과라고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내가 달리는 만큼 세상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느끼기 위해서는 더 빨리 달려야만 합니다. 만약 달리는 걸 멈춘다면 점점 뒤처지다가 결국 도태될 것입니다. 남자들은 난 변했는데 왜 나 안 변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는 거고 이제 여자 쪽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거 변해놓고 그렇게 변했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거야. 더 변해야 되는데 아직 변화가 부족한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갈등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 진짜 각자의 처지에 따라 세상을 다른 눈으로 봅니다. 남성과 여성 그 사이에서도 그러한 걸까요? 남성과 여성 그 사이에서는